내가 리비루가 있을 때 서로 카드 틀 때까지 기다리기면 되긴 되긴 해 세대 카나에 카이저 꼬르세움 3장 받고 오시면 됩니다 야 이거 너무 아프게 갈렸는데? 제왕 되긴 해 제왕 크샤 크샤는 제물이오 본체는 제왕일지요 저게 아마 무효인가? 아 무효인거야 제물 소환된거 왜 무효 근데 문제는 저거 깔라면은 저게 있어야 될건데 바라베스크 아니네 이거 지교대도 아니고 전제왕 억지로 보면은 킬각이 나겠나? 나 지금 머리도 아프고 아 얘 쓰면은 저게 안되는데 소환이 안되는데 핵 공격이 감지되었습니다 핵 공격이 감지되었습니다 핵 공격이 감지되었습니다 핵 공격이 감지되었습니다 콜라 하얀 샌 아 이거 너무 관리가 너무 아파 이거 야 오거가 저기에 해당이 되네 어 이건 또 신기한데 오거가 저기에 해당이 돼? 놀랍네 오거가 야 오거 저기에 해당이 되는구나 7레벨이 문제가 아니라 공수가 문젠데 그 공수에 해당이 돼요 신기하다 돌아가 원래 있던 지우도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 맞아요 맞아요 야 나 드로우로 뭐 줄거야? 미칸코 줄래? 디바이너 줄래? 어제 애됐습니다 그럼 디바이너 손패로 오겠네 저게 함정카드 효과가 구지에선 미국의 새 아 오거를 몇장 넣냐? 저는 보통 한장이라고 생각하는데 태어를 그렇게까지 안 써가지고 아 맞다 너 내꺼였지 아 맞다 너 내꺼였지 깜빡했네 너 손패로 보내줄게 알았지? 너 손패로 보내줄게 알았지? 너 손패로 보내줄게 알았지? 너 손패로 보내줄게 알았지? 상대가 떠났습니다 오케이 신기하다 아니 저게 되는 것도 신기한데 이거 약간 느낌인데 약간 쐬기는 쐴 거예요 이거 확실히 가피해놔야겠다 하하하 우유 fug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영상 제공 배달의민족